꼭 그렇진 않았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워 저 수민 향기에 나는 눈 뜰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거 꼭 그렇진 않았지만 그녈 보면 난 눈 떨려 아주 작은 미소에도 내 가슴이 쿵딱 떨어 오늘은 말해야지 그래 아무 말이라도 하지만 그녈 보면 다시 굳어지는 내 모습 오 무슨 일일까 이거 정말 큰일 나네 오 무슨 일일까 나도 정말 모르겠네 오 오 오 예 꼭 그렇진 않았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워 저 수민 향기에 나는 눈 뜰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지금 내 머릿속 온통 그녀의 생각 그녀의 천은말이 그녀의 작은 손녀를 그녀의 그 눈빛 그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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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멘